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원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강원도에서 오늘만 121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의 요양병원에서는 어제 직원 3명이 확진된 이후 환자와 종사자 200명이 전수검사를 한 결과 47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오늘 원주에서만 60명이 늘었습니다. 원주시는 질병청과 협의를 통해 이 병원의 코호트 격리 여부를 오늘 중에 결정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 춘천 18명, 동해 16명, 평창 3명, 횡성에서 1명 등이 확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에 치료 중인 확진자는 889명, 코로나 전담병상 가동률은 37.4%입니다. 장신상 횡성군수가 횡성군과 원주시의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장군수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자신이 제안하는 특별자치단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주시와의 통합은 아니라며 시, 군이 따로 존재하면서 결정권을 갖고 공동사무를 처리할 협력기구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물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장군수는 횡성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적인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역량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각 시도지사, 지방협의체와 함께 제2의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오늘 처음으로 개최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원주공항 이용객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원주공항을 이용해 제주도를 찾은 탑승객은 13만 명으로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일부 중단된 2020년 3만 5천 명에 비해 354% 급증했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도 120% 늘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운행 횟수가 하루 두 번으로 늘었고 코로나 확산에 해외여행 대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평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선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만 원씩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지원금 모두 오늘 19일부터 각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130억 원으로 평창군은 지난해 코로나로 취소된 행사와 축제 예산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소방서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 위법 행위의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합니다. 비상구를 폐쇄하고 파손하거나 복도, 계단 등의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불이 났을 때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또 소화펌프나 비상전원 등을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한 후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신고자에게는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원주시가 공동주택의 보안 등 전기요금과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보안 등 전기요금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전기시설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는 총 사업비의 2분의 1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9개 분야에 모두 8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오는 2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지원 단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영월을 방문한 관광객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월군은 지난해 영월을 방문한 방문객은 661만 명으로 전년보다 13.3%가 늘었고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조사 결과에서도 여름 휴가 여행지 만족도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힐링, 안심 여행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맞춤형 홍보를 진행한 점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월군은 점점 개별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컨셉의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홍보를 벌일 계획입니다. 석탄공사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사는 임직원과 노조 대표, 장성과 도계광업소 관계자, 협력업체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처벌 조항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